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시리아 내 주둔하는 미군부대 작전 제한구역에 진입한 트리키의 드론과 이를 망설임 없이 격추해버리는 미국의 F-16. 미국 전투기가 시리아 연공에서 트리키의 드론을 격추한 가운데 양국 간 골마있던 F-16 이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5일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국 F-16 전투기가 트리키의 군 소속 무장드론을 공격해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당시 트리키의 드론에 지상공격용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위협으로 간주해 공격했습니다. 격추된 트리키의 드론은 현지 미군부대로부터 500m 미만 거리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헬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드론들이 작전 제한구역에 진입했다가 퇴거했다라며 그 중 드론 한 기가 다시 작전 제한구역으로 돌아와 미군 기지로 접근해서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해 드론 격추를 허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리키의 측이 고의로 미군부대를 향해 드론을 띄웠다는 단서는 없다라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 트리키에는 해당 무인기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반면 미당국자는 피격된 무인기가 트리키에에 귀속된 것이 맞다고 밝혔죠. 현재 시리아에는 9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트리키에는 각종 현안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트리키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재에 거리를 두며 친러시아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 무엇보다 트리키에는 미국을 상대로 F-16 전투기 판매를 거듭 압박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 최종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트리키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나토를 확대해 강화하려는 미국의 설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앞서 트리키에는 지난 2019년 미국의 F-16 40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리키의의 칠러 행보와 인권탄압 논란 등으로 거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리키에의 F-16을 판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에 트리키에는 화답하듯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F-16 이전에 관해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 의회에서는 트리키에가 이전받은 F-16을 그리스 등과 같은 나토 회원국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트리키에가 지난해 연공을 1만 번 이상 침범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또 트리키에는 미국의 동맹세력인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지역을 위협한 전력이 있습니다. 트리키의 공군이 지난 1일 쿠르드계 무장세력의 이라크 북부근거지를 상대로 보복 공습을 퍼부은 것인데요. 이는 앙카라의 정부청사 밀집지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입니다. 트리키의 국방부는 당시 공습으로 방공 후 저장고 등 쿠르드 노동자당 관련 목표물 약 20개를 파괴하고 다수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신은 이번 트리키의 드론 격추 사건으로 미국과 트리키의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신은 이번 트리키의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